두산비어스 한국스리즈 구현승 행진을 계속 이어갈 두산비어스와 기어 타이거즈의 한국스리즈 2차전이 시작됩니다. 이거를 좌탑 윤석인의 변화하고 이제 실전내 밀리지 않았나 포털 저번 태병에게 강하다고는 어제 적시탈 스트라이크 4개 양현정 받아쳐서 훈련을 더 이게 또 많아요 손가락 2개를 펼쳤는데 손가락 2개를 펼쳤는데 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컨셉이 좋은 선수 파악기 때문에 부지를 보냈습니다. 출구장에서부터 2. 육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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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는 거예요. 김재환이군요. 2, 3급째 당의 1도 지금 1번 선수 터내가 출뤄가 됐는데 1, 2, 1 외로 R2 2대 있는 천뿐만 5,5,5 육체로 2여라도 승리를 높았다 그러면 그럼 양현정으로 그래서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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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킹 3째. 3번째, 4번째. 잘 되겠습니다. 6번째, 7번째. 로킹 3째. 욕심이 많아요. 제가 7번째, 3번째. 잘 되었습니다. 오히려 뒷쪽에 나와서. 홍석구, 멈축. 박근철! 1점! 15점! 자, 범투. 3번째가 전달이 된 거. 범투 만들어냈고요. 범투. 빠른 골을 수고하세요. 3번째. 범투. 범투. 이 분은 두 분. 다 derived. 확정도 못했습니다. 양조절. 2강을 한단을 올려줬잖아요. 3번째. 잘 들었는데요. 11번째 승봉 11번째 승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